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중대한 안보유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안보 무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블랙유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유원 보호 대책 대신 제보자 색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블랙유원들의 생산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준 대북 휴민트 붕괴에 따른 대책 없이 사건을 외부에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은 신상이 유출돼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보사는 자신들의 체면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걸 알텐데도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사의 기강회의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책임 회피에만 열을 올리는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지휘부가 서로 맞고소하며 폭로전 수준의 법적 공방을 벌이다 정보사의 비밀 공작명과 공작 방식까지 유출시켰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야 할 첩보조직이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무너져 내리는 군 기강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함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로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안보 참사의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융랍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국회 가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습니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학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입니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은 공영방송이사 지원자들의 허위 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공영방송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의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람도 공개에 해당된다며 이조차 거부했습니다 공영방송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어제 방통위는 31일 공영방송이사 선임 당시 사용했다는 투표용지 딱 두 장만 공개했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현장 검증과 9.1 청문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심지어 언론인의 82%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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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